실린더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. 도중에 떨어뜨린 거 아닌가? 어쨌거나 이 원통 안에 있었던 정보를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. 숨기고자 했던 정보라면 그것은 분명히 큰 힘을 얻는 열쇠일 거다. 어디서? 벌크헤드가 전파 차단 구역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. 제가 당장 가서. 널 어떻게 믿어? 옵티머스. 네가 여기 있다니 의외구나. 벌크헤드가 있을 줄 알았는데. 함정인 거냐? 아니면 데이터의 신호를 위조해서 날 꾀해내리는 수작인 거냐? 뭐냐? 말해봐라. 실린더라면 이거? 사실대로 털어놔. 이 안에 들어있던 게 뭔데 우리한테 못 져서 한 달인 거냐? 으아... 잠시만 기다려. 상황이 복잡해졌다. 그런데... 그럼 그놈의 머리를 내게 가져와라. 옵티머스. 내 제안을 고려해보았다. 네가 이걸 원한다면 직접 와서 빼앗아 가봐. 일이 이렇게 되면 이걸 없앨 수밖에. 올게. 안에서 빠져나가. 안에서 빠져나가. 감사합니다.